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 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수익 좀 공개하려고 그러거든요. 5월달 부터 6월달까지 수익은 앞전 방송에 제가 공개를 해 두었구요. 오늘 6월 13일 자 수익 249,430원 추가해서 누적수익 1131만원 정도 지금 달성했습니다. 377% 수익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매매한 방송 오늘 17회 실시간 매매 방송 17회 보시면 제가 매매한 내역들이 있으니까 대조해 보시면 되겠죠. 사실 오늘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도 패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쯤에 패가 한번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다 싶어서 방송에도 보시면 깨질 때 됐다 조심하자 이런 문구를 아예 차트 위에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선절 한번 짧게 잘 했었고 시나리오대로 매매 잘해서 오늘 쯤에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만하지도 않고 평정심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 요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 하루하루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잘 운영되는지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구독도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방송에 생방송에 실시간 매매 방송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지켜보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에 매매 방송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속해서 같이 실시간으로 대화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 오늘 그러면 수익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